안녕하세요 겸지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우체국 쇼핑에서 나온 진홍삼정 인데요 우체국 쇼핑 진홍삼정은 육영근 국내산 홍삼 10%가 들어가 있어 온가족이 함께 먹는 부드러운 홍삼정 건강기능식품 이에요 열어보면 굉장히 구성이 알찬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 선물로 준비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홍삼정이라 이렇게 병으로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국내산 육영근 홍삼 농축액이고 이 우체국 쇼핑 홈삼정은 몸에 좋은 국내산 육영근 홍삼과 전통 원료가 어우러진 부드러운 맛으로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홍삼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면역력 증신이나 피로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 혈액 흐름 개선 황산화 인데요 홍삼에는 또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살펴보니 총 4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섭취 방법은 1일 2회 그대로 먹거나 온수나 냉수 80ml에 넣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잘 챙겨야겠어요 그리고 신융합 농축 시스템으로 제조하여 홍삼의 부드러운 맛과 향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밀봉이 잘 되어 있네요 속에 또 이렇게 캡이 씌여져 있어요 열어보면 굉장히 진한 농축액이 들어있죠 홍삼 향이 은은하게 나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케이스 옆에 보면 작은 스텐레스 스푼이 들어있어요 이 스푼으로 아침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떠보면 굉장히 고농축 홍삼정이에요 고농축 그럼 한번 어떤 맛일지 맛보겠습니다 와 되게 진하네요 이게 인삼만도 굉장히 강하게 나고 진짜 고농축이에요 맛은 부드러우면서 향이 진짜 살아있어요 여기 안쪽에 보면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네요 이거는 우체국 쇼핑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홍삼점 지프트 세트예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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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